이게 좀 오버딜이면은 그 뭐지 50줄 밑이 쉽게 끝나거든요 진짜 똥 2번 깔면 끝나는데 이게 어쩔 수 없어 구화가님 공대장 드렸습니다 나이샤 위에 조심 위에 용가리 용가리 맨 위에 용가리 찐타 찐타 별맞은 듯 아 10줄 밀면 됩니다 다 맞지 않아? 아니 다 맞을거야 다 맞았어 다 맞았어 얘 가만히 있었어요 아까 아재 났을 때 한 번 고개 돌리면 한 번 더 한 번 더 두 번 아니면 세 번 하거든요 쫙 정면 커요 어 세게 잡았다 다 안 죽을 듯 찍고 포션 먹으면 될 듯 쏘노님만 개피 되고 아닌가? 와 굿 기름 밀었어요 50줄 광포카를 위해서 앞에서 땡겨보죠 저희 이 악물구 땡기자 이 악물구 진짜 그리고 50줄 전에 50줄에 아드 하나 남겨두기 우리 협화 치고 영혼의 맞딜 협화 치기 전에 똥 다 피하고 오셔도 돼요 협화 늦게 나오거든요 그 사랑비 다 피하시고 오세요 이 악물구니가 뭐하고 serious 나 안 돼 이 악물구니는 누구 너무 좋아 무력구 제가 암수 넣을게요 이제 빡치게 경대장 조하가님이십니다 암수 들어갔어요 나무지게 들어갔다 코디안전 카운터 찡카 밀렸어요 너무 좋아요 한대 더 한대 더 131줄 좋다 가운데 11시 11시 카운터 마주킬 카운터 치고 건슬림 암수 둘다 1시 위입니다 저희 4개 장어 조심조심 4개 장어 조심조심 짭이에요 아파요 마지막이 십자찍기 마지막이 십자찍기 짐이 확실하게 피자 위로 나이스 머람님 암수 부탁드릴게요 짭이에요 짭이에요 짭 정면조심 찐 찐 이겼어요 파이팅 짭이에요 짭이에요 이거 짭 조심 1판 내려갈게요 맞찐이구나 재송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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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쫄 한마디 때리네 근데 내가 잡을게 내부 암수는 주체때 털게요 끝에 암수 들어갔어요 끝에 가로? 일단 끝까지 가볼게요 한번 나이스 칸타 끝에 한 번 더 세로 제세로 끝에 암수 들어갔어요 내부 59줄 거의 다 들었어요 끝에 마지막 한 번 더 가로 내부 컷 빨간색 세시부터 둘게요 어 하나 샀구나 미래 끝 기공님 공대장 드렸어요 권슬님 저희 도착 이러면 암수 던지셨구나 확인 움직 움직 끝까지 집중 가운데로 오고 바드님 향로 향로 디버프 집중해 주시고 기공님 암수 한번 정면 조심 정면 조심 짭이에요 향로 스택 조심 고하가님 고하가님 암수 바드님 스택 한번 확인 감금 바드님 스택 고하가님 준비 고하가님 준비 확인 아 들어가있다 이거 좀 밑에 깔아도 오케이 여기 그 다음 왼쪽에 깔 거예요 또 똥 밟지마요 아 똥으로 끌고 가지마라 어 다행이다 피관리 피관리 기공님 아들 쓰시면 돼 네 바꾸시고 기공님 받고서는 나 줘 오케이 협하 친다 협하 암수 내가 넣었어요 암수 아드 있는 사람 빨아요 가운데 똥 생겼다 잠깐만 니가 괜찮아 기공사님이 지어줄거야 버텨 포션 포션 나와야돼 바드님 나와야돼 거기 검은색이야 똥 왼쪽 똥 왼쪽 9시 할 수 있어요 10줄밖에 안 남았어 가운데 가지마요 기공상님 죽을 때까지 버텨 기공상님 죽을 때까지 버텨 기공상 8호 건슬님 암수 있으면 하나 기공상님 팔렸다 빡딜빡딜 백에서 빡딜 그냥 빡딜 그냥 빡딜 그냥 빡딜 1초 제발 나이스 흐흐흐 우와 1초 남았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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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버저비터 굿 버저비터 굿 기공상 8길 잘했어 아우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좋았다 우리 팀워크 나고자 없이 야 이거 2주차에 하드 1강 깼으면 그래도 승리자임 지금 우리 스펙이 안 좋은 사람이 널렸는데 지금 솔직히 말하면 공팟 너무 스펙이 높아 다들 아우 너무 고생하셨습니다